이번엔 바이퍼 2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되겠죠? 아, 아이 꼈다 아이 꼈다 자, 핏썰기 썩 썩 썩 핏썰기 핏썰기 센 거 같지 오케이 렉스트 페이지 잘기나마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기나 어, 이거 뭐하냐? 어, 어, 어 잠, 잠시대기 에너, 에너지 좀 치료 오케이 됐습니다 에이 바조를 세워주고요 어, 어, 잠깐만요 어, 야, 이거 어떡하냐 어떡하냐 이거 으아, 이거 놓칠 수 없었다 어, 어, 어 대가리를 두개 다 막아버렸네 모르고 아이고 정말 난해하라고 난해하라고 날 넣어가지고 어, 자꾸 맞냐 나름 피한다고 피하는거 어, 어 또 날라가지고 머리받고 아, 또 죽었다 아, 너무 많이 죽는거 아니야? 흐흐흫 어, 이래가지고 아니, 그냥 구석에서 잡을거라 괜히 으흐흫 자꾸 대가리 박아가지고 자꾸 죽는거 지금 어, 개일단 깨줍니다 쓰읍 말랩한거 중이에요? 섀도우가 제일 높지? 어 이야 어떡하냐 이야 시작하자는거 장난아니라 그들 어, 야 이케 사벅하기 자 이케 자 안아 이케 아니 이거 너무 자주 쓰는 것 같다 아 죽었다 아 정박 맞았네 아 쉽지 않구먼 역시 아 아퍼 죽겠네 잡아드리다 어..뭐야 아 또 올라갔어? 아 진짜 안움직여 캐릭터가 어허 아 이걸 껴줘야겠죠 기다리세요 어 한 대 맞으면 간다 죽었다 어 살았다 아 어우야 아 또 올라갔다 아 진짜 어 살고 싶다 잡고 올라가는 지금 마무리 하나 둘 셋 아 조각도 나왔네 어 아주 잘 나왔어요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이퍼 소우였습니다 좋아보 어 아 아 은 감사합니다.